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유니티 가치 배워보는 10번째 시간이구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니티 옥아나이싱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가의 과정에서 버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얼에서는 유니티가 버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몇가지를 알려주는게 목표인데요 유니티 버전에 몇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버전에 이름이 붙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 이런걸 우리가 네이밍 컨벤션이라 그러거든요 이름 붙이는 방식 그거를 좀 이해를 해서 딱 버전 이름 보면은 이게 뭔지 알게 되는거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유니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 인스톨을 이제 모듈을 이제 설치를 하는거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개화를 보면은 유니티 버전이 굉장히 많이 종류가 여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니티 버전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유형을 잘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금방 그 잘 그 버전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되겠구요 완료하고 유형이 이렇게 그 두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LTS 라고 하는 버전이 있구요 두번째는 Tech Stream Release 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거는 또 알파와 베타로 나뉩니다 LTS 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일단 이거에 대해서 유니티 팀이 설명하는 것들을 좀 보고 오자고 하고 있는데 요거 틀어 가지고 제가 듣고 와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듣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TS 버전이 이제 좀 안정된 버전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제일 뭐 꺼리낌 없이 쓸 수 있는 조전이라는 뜻이구요 Tech Stream은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빨리 나오는 것들 새로운 기능들이 막 들어간 건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메이저 업데이트를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웬만하면 LTS 버전을 선택해서 쓰는게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고 그치만 Tech Stream Release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새롭게 들어간 그 피처가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있을텐데 그 기능을 내가 만드는 게임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꼭 써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각오를 좀 하라고 그러는 거죠 버그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두가지 선택의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완료 하구요 그 다음에 이름에서 그 그 이걸 갖다가 이 버전이 어떤건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버전 이름에는 크게 봤을 때 메이저 릴리즈 이제 큰 버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 버전 이런게 있고 업데이트 넘버가 붙구요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이 붙는다 네 가지가 있다는 뜻이고 메이저 버전은 보통 이게 2018년부터 그 그 연도가 붙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2018, 201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깔고 있는게 두개를 깔았는데 2019 하고 2020 을 깔았거든요 그게 이제 메이저 버전이 되겠죠 마이너 릴리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해에 메이저 릴리즈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마이너 릴리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테크 스트림 릴리즈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롱텀 서포트 릴리즈는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진행이 매년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1년에 한 3차례 정도 릴리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19 버전, 2020 버전, 2021 버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LTS 버전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테크 스트림 버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하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테크 스트림 릴리즈가 3번 있었다고 해요 3번 있고 LTS 릴리즈가 한번 있었고 테크 스트림 릴리즈가 조금 더 자주 이제 그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넘버가 붙어 있어서 아주 소소한 버그 같은 거 고치거나 그랬을 때 업데이트 넘버가 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성격에 따라서 알파냐 베타냐 아니면 RC 버전 RC는 파이널 릴리즈를 하기 위한 캔디데이트 버전 그리고 파이널 릴리즈 버전 마지막으로 이거는 롱텀으로 계속 서포트 할 거야 하는 LTS 버전 이렇게 크게 다섯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렉쳐 그리고 이거 런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게 2019년 4.0.F1 LTS 쓰고 있는데 이 버전 이름을 딱 보면은 2019년에 나온 메이저 릴리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네 번째 포스트 릴리즈 네 번째 이게 네 번째 됐다는 릴리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널 릴리즈에 해당하는 종류고 그 다음에 LTS가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버전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니티 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니티 런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기너가 보통 가장 최근에 나온 LTS 버전을 쓰기를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테크 스트림 릴리즈 중에서도 이런 기능들은 롱텀하게 계속 쓰일 것 같다 또는 학습 컨텐츠에서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테크 스트림 릴리즈를 쓰기도 한데요 아주 가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LTS 버전을 가지고서 유니티 런 프로젝트는 주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규칙은 가장 최신의 LTS 버전을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버전을 써야 할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테크 스트림 릴리즈에만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버전을 쓰고 있는 친구들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버전을 맞춰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LTS 버전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전이 다르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 일부 유니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칙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버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올드 버전의 문제를 픽스를 한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이제 검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 유니티 버전을 인스톨 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스톨 하는 방법은 역시 유니티 허브에서 하겠죠 유니티 허브에 인스톨 탭을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벌써 2020번전 설치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인스톨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애드를 해서 할 것 같은데 볼까요 인스톨 탭에서 애드 여기 있죠 애드 애드를 하고 셀렉트 가장 최근에 테크 스트림 릴리즈를 하고 한번 엑스트를 누르죠 테크 스트림 한번 깔아 볼까요 보면은 2020에 1,5,F1 이게 이제 최근 테크 스트림이었네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한번 애드 이거는 이제 LTS 깐 거고 오피셜 릴리즈에 이게 저는 2021에 1,4,F1 이게 테크 스트림 릴리즈네요 LTS는 아니고요 그죠 그럼 이거를 선택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2020 1,5,F1 같은 경우에는 Select WebGL 웹GL을 지원한다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Build Support Option for your Current Platform 예를 들어 리눅스라든지 맥 윈도우 상에 빌드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모듈 같은 것들을 더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유니티 에디터에서의 문서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Language Pack 언어팩이 있네요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웹GL은 나중에 이 코스에서 중요하니까 선택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종류들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돈을 하면 모듈이 Add 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뭘 해 볼까요 뭐 다 깔아 볼까 웹GL 빌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우리 맥이니까 맥빌드 하고요 iOS도 하고 싶어요 안드로이드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매직립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국어 있네 한국어 한국어 또 모르니까 일본어 중국어 4개 다 해보죠 Next 네 읽고 agree 한 다음에 돈 하면은 설치가 되겠죠 아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설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톨이드 유니티 버전에다가 모듈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톨 탭을 열고서 3.icon 버전 옆에 요거죠 3.icon 눌러가지고 Add 모듈을 하면 기존 깐 거에도 플러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설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0 LTS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르고 어 네 이건 Add 모듈이 있는데 이건 Add 모듈이 없습니다 다 깔아서 그런가 봐요 거의 2019 버전 한번 Add 모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갔더니 뭐 맥빌드 웹GL 서포트 할 거냐 인스톨이 돼 있고 뭐 도큐멘테이션 4개 다 들어가 있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리눅스 같은 거 넣고 싶으면 윈도우 넣고 싶고 이러면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단계 완료 여기까지가 Unity 버전에 대한 공부를 좀 해 봤고요 이제는 이렇게 설치된 버전의 모듈을 집어넣고 이런 것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프로젝트로 넘어갈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